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94년 8월 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모델이자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2016년 1월 러시아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팔로워 수는 63만 천명을 넘겼습니다. 팔로잉은 174이며 72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틱톡에서 틱톡커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팔로워 수는 8896명입니다. 7만 개에 가까운 좋아요를 받았으며 팔로잉은 406입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델링, 패션,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좋아했던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멋진 사진과 동영상을 개시하며 모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사벨리노, 야모다, 패션인스타, 야나 루카처, 리치 등의 다양한 의류, 스포츠, 메이크업, 비키니 브랜드들이 자사 브랜드의 프로모터로 사비나를 선택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디지털패션 및 엔터테인먼트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키는 5피트 7인치이며 몸무게는 약 54킬로그램입니다. 여행, 사진, 탁구를 좋아하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는 부바이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단아해 보이는 짙은 갈색의 헤어를 가졌으며 마주치면 빠져버릴 것만 같은 짙은 갈색의 크고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를 닮은 듯한 아름다운 외모 미의 여신이 질투할 것만 같은 환상적인 몸매 그녀는 슈퍼스타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 피부는 그녀를 한층 더 단아해 보이며 때론 섹시해 보이게끔 그녀의 미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아름다운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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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